여긴 다시 한 번 올 수 있을 거예요. 한 미루의 장소를 두 번까지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줄리아가 말했다. 그녀는 잠에서 깨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잽싸고 사무적으로 되어 옷을 입고 허리에 진홍띠를 감자 집에 돌아가는 길을 세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자기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는 윈스턴에게는 부족한 현실 문제를 처리하는 눈치가 있었고 수없이 다녀본 단체 행군으로 익혀둔 것인지 런던 근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에게 가르쳐준 길은 그가 아까운 길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정거장도 달랐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요. 그녀는 상당히 중요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듯 말했다. 그녀가 먼저 떠나면 윈스턴이 30분 정도 기다렸다 가기로 되었다. 그녀는 나흘 후 퇴근하고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곳은 가난한 빈민가 지대에 있는 거리로 늘 사람이 들끓고 소란한 공설시장 근처였다. 자신은 신발끈이나 바느질 실을 사는 척하고 상점을 서성거리겠다는 것이다. 그 부근이 안전하면 코를 풀 테니까 그러면 그가 다가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 틈 속에서 안전하면 15분쯤 얘기를 나누고 다음에 밀회를 약속하기로 했다. 이젠 전 가봐야겠어요. 그에게 다 일러주고 난 다음 그녀는 말했다. 전 19시 30분까지 돌아가야 해요. 청년 반성 동맹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삐라를 전해주고 그래야 해요. 기막히죠? 저 좀 털어주세요. 머리에 검불 있어요? 됐어요?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그에게 격렬히 키스하고는 잠시 후 나무 사이로 빠져나가 소리도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직까지 그는 그녀의 성과 주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집안에서 만난다거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나 모르나 마찬가지였다. 어쩌다가 그들은 그 숲속의 빈터로 다시는 갈 수가 없었다. 5월 중에 그들은 딱 한 번 실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은 줄리아가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서였는데 30년 전 원자탄이 떨어져 거의 황폐해진 부서진 교회의 종류였다. 거기까지 가기가 무척 위험하지만 갈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미래의 장소였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거리에서 만날 뿐이었고 만날 때마다 그 장소가 다르고 그 시간도 저녁때 30분을 넘지 못했다. 거리에서는 그럭저럭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잔뜩 서성거리는 길에서 그들은 나란히 서지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밀려다녔다. 등대 불빛처럼 당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텔레스크린 부근이 되면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그러다 다시 계속하는 기묘하고 단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면 말을 중도에 끊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계속된다. 줄리안은 이런 식의 대화에 아주 숙달되어 있어 이것을 일부대화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녀는 또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데 아주 능숙했다. 밤마다 데이트가 계속되는 한 달 동안 그들은 딱 한 번 키스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말없이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괭음이 들리더니 땅이 치솟는 듯하고 천지가 캄캄해졌다. 윈스턴은 옆으로 나가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떨고 있었다. 로켓탄이 근처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갑자기 그는 몇 센치미터 떨어져 하얗게 밀랍처럼 하얘진 줄리아의 얼굴을 알아봤다. 입술마저 하얗다. 죽었구나. 그가 그녀를 안아 키스를 하다 보니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의 입술에 무언가 가루 같은 것이 묻어있었다. 그들은 횟가루를 뒤집어 쓴 것이다. 그들이 만날 장소에 이르러도 서로 아는 척도 못하고 그저 스쳐가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는 순경이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헬리콥터가 위에서 빙빙 돌 때였다. 데이트가 위험하기도 했지만 만날 시간을 찾기도 어려웠다. 윈스턴의 일주 작업 시간은 60시간인데 줄리아는 그보다도 많았고 쉬는 날도 작업량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 게다가 줄리아는 거의 저녁마다 완전한 자유시간이 없었다. 강의와 대모에 참석하고 청년반성동맹에 책자를 돌리기도 하고 증오주관을 위해 깃발도 준비하며 저축운동을 위해 모금도 하는 등 갖가지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그녀는 정체를 감출 수가 있으니 좋다고 말한다. 조그만 규칙을 지키면 더 큰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윈스턴으로 하여금 열성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제 무기 제조 노동에 가담함으로써 며칠의 하루 저녁을 거기에 바치도록 했다. 그래서 윈스턴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 4시간씩 텔레스크린의 음악에 섞여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운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폭탄의 퓨즈가 될 쇳조각을 나사로 쬐며 지루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종로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단편적인 대화 때문에 못다한 말을 마저 했다. 그때는 후덥지근한 오후였다. 종 위에 있는 조그만 네모 방 안은 공기가 뜨겁고 텁텁한 데다 비둘기 똥내가 지독했다. 그들은 먼지가 수북하고 나무조각이 흩어진 마룻바닥에 앉아 몇 시간이나 얘기하면서 때때로 일어나 좁은 나무 틈새로 내다보며 누가 오는가 확인하곤 했다. 줄리안은 26살로 30명의 다른 여자들과 합숙소에서 살고 있었다. 아우 그 지독한 여자 냄새 여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그가 추측한 대로 창작국에서 소설 제작기를 담당했다. 그녀는 주로 강력하고 뛰어난 전기모터를 돌리는 자신의 일을 좋아했다. 그녀는 지혜롭지 못한 대신 손 놀리기를 좋아해서 기계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기획위원회에서 보내는 전반적 지시로부터 정서계의 최종 손질까지 한 편의 소설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읽는데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책이란 잼이나 구두처럼 생산해야 할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60년대 초기에 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 혁명전에 대해 가끔 얘기해 주는 사람으로 그녀가 기억하는 사람은 8살 때 사라진 할아버지 뿐이었다. 학교 다닐 때 그녀는 하키팀 주장이었고 2년 연속해서 우승컵을 탔다. 그녀는 스파이단의 분대장이었고 청년반성동맹에 가입하기 전에는 청년동맹의 지부사무장이었다. 그녀는 항상 좋은 평을 받아왔다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보급하는 값싼 춘화소설을 만드는 창작국 소속의 춘화계에서 일하도록 발탁되기도 했다. 이 춘화계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걸음집이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여기서 그녀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신나는 이야기나 여학교의 하룻밤 같은 제목의 봉해진 서적을 내는 일을 했는데 이 책들은 젊은 노동자들이 불온 서적이라도 사가듯이 몰래 산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긴 책들이요? 윈스턴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재미없어요. 줄거리는 전부 여섯 가지인데 그걸 조금씩 바꾸는 거죠. 전 물론 만화경에서만 있었고 그래서 정석에는 잘 몰라요. 문화적 재능도 없고 그래 정석에는 맞지도 않아요. 그는 춘화계의 직원들이 국장 외에는 모두 여자들이라는 걸 듣고 놀랐다. 그 이유인즉 남자들이란 여자보다 성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그들이 다루는 음란한 책 때문에 타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긴 결혼한 여자들도 안 좋아해요. 여자들이란 늘 순결해야 한다나요? 여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열여섯의 첫사랑을 가졌는데 그 상대는 나중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자살해버린 60살 먹은 당원이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그가 자백할 때 제 이름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 그녀의 인생과는 간단하다. 인간이란 쾌락을 원한다. 그들, 즉 당은 그걸 못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당의 규칙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쾌락을 제거하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체포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다. 그녀는 당을 미워하고 그래서 혹독하게 욕을 했지만 전체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다. 당이 그녀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한 당의 강령에도 무관심했다. 그녀는 일상화된 말 외에는 신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형제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고 그 실제를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실패할 당의 조직적인 반란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당의 규칙을 범해가며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혁명의 세계 속에서 성장하여 토끼가 개를 미워하듯 그저 회피하기만 하면서 그 권력에 반항할 기색은 조금도 없이 당을 하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하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결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너무 엄청나서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윈스턴의 아내인 캐더린을 떼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혼을 당국이 허용해 주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부질없는 꿈처럼 절망적이다. 당신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줄리아가 물었다. 그 여자는 신어로 선심적이란 말을 아오?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전통적이란 뜻이지. 그 말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어떤 형의 인간이란 것은 알겠어요. 그는 자기의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를 그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케도 그녀는 그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보거나 들은 것처럼 그가 캐더린에게 접근하면 그녀의 육체가 굳어지는 등 그녀가 그를 안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온 힘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설명했다. 줄리아하고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는 당혹해하지 않았다. 어떻든 캐더린에 대한 추억은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보잘것 없는 것이 되었을 뿐이다. 한 가지 일만 없었더라면 결혼생활은 어떻게 견뎠을 거요? 윈스턴은 캐더린이 매주 같은 날 그에게 싸늘한 그 소의식을 강요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여자는 그 짓을 싫어했지.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봐. 그 여자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당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겠죠. 줄리아가 재빨리 대답했다. 어떻게 그걸 아오? 저도 학교에 다녔어요. 16살이 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섹스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죠. 그리고 청년 운동에서도 그랬고 이걸 몇 년 동안 주입시키는 거죠.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말만으로는 알 수 없죠. 사람이란 위선자니까. 그녀는 이 문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성에 귀결시켰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그녀는 아주 예민해진다. 윈스턴과는 달리 그녀는 당의 성적 순결주의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었다. 성 본능은 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세계를 구축함으로 가능한 그것을 파괴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욕을 박탈하면 히스테리가 생겨 이를 전투열과 지배자 숭배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히스테릭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의 행위를 하면 정력이 소모되죠. 그 다음엔 행복해지고 그래서 무엇이든 욕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정력을 잔뜩 뭉쳐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행진하고 함성을 지르고 깃대를 흔드는 게 모두 섹스의 변종이에요. 당신이 행복감을 느끼면 못하러 대형이나 3년 계획이나 2분간 증오나 그따위 썩어빠진 일에 흥분하겠어요? 옳은 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순결과 정치적 교조와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력한 본능의 힘을 축적하여 그걸 추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이 그 당원에게 요구하는 공포와 증오, 광적 맹신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섹스의 충동은 당에게 위험하고 그래서 당은 그것을 이용한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본능도 똑같은 관계로 이용한다. 가족 제도는 실제로 말살할 수 없고 실상 예전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까지 한다. 반면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그들 부모와 대립하게끔 해놓고 부모를 정탐해서 그들의 과오를 고발하게 한다. 가정은 결과적으로 사상경찰의 연장이 되었다. 이리하여 누구든 밤낮으로 그를 잘 아는 정보원에게 둘러싸여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문득 캐더린 생각이 났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영리해 그의 견해가 비정통적이란 걸 눈치챘다면 틀림없이 사상경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이때 캐더린 생각이 난 것은 오후에 숨막힐 듯한 더위 때문이었다. 그는 줄리아에게 11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에 일어났던 아니 일어날 뻔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 4개월 됐을 것이다. 그들은 켄트 지방에서 단체 행군을 하다 길을 잃었다.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2, 3분 뒤떨어졌는데 사잇길을 잘못 잡아 낡은 배각 채석장 끝에 이르렀다. 그곳은 10에서 20미터의 깎아지른 낭떠러지였는데 그 밑은 자갈투성이었다. 길을 물어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캐더린은 자기들이 길을 잃었다는 걸 알자 안절부절못했다. 와글거리는 행군 무리에서 잠시나마 떨어져 있는 것이 마치 비행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 다른 쪽으로 찾아보려고 했다. 이때 윈스턴은 그들의 발 밑 절벽 틈에서 한 폭이 부척꽃을 보았다. 한 줄기가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심홍색과 가롱색의 두 색깔로 피어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캐더린을 불러와서 보라고 했다. 캐더린, 와서 이 꽃들을 봐요. 저 밑바닥 근처에 있는 덤불을. 두 가지 색깔이야. 그녀는 가려고 돌아섰다가 그래도 잠깐 초조한 빛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느라고 몸을 구부리기까지 했다. 그는 그녀 뒤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 이 순간 갑자기 그는 여기에 그들 단 둘만이 있을 뿐이란 생각을 했다. 주위에는 사람 하나 없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새조차 날지 않았다. 이런 곳에는 마이크로폰을 숨겨두었을 위험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소리만 들릴 것이다. 무척 덥고 지루한 오후 시간이다. 해는 그들 위로 내리쬐고 땀이 그의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 왜 슬쩍 밀어버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했겠는데. 줄리아가 말했다. 그랬겠지. 당신 같으면 했을 거야. 나도 지금의 나라면 했을 거야. 아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하지 못해. 후회돼요? 후회돼. 후회하는 편이지. 그들은 먼지 쌓인 마루에 나란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당겼다. 그녀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어 비둘기 똥 냄새 속에서도 그녀의 머리칼 냄새가 향긋했다. 그녀는 아주 젊다. 산다는데 아직 기대할 것이 많은 나이다. 그래서 못마땅한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붙인다 한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했든 안 했든 별 차이가 없어. 그가 말했다. 그럼 왜 밀지 못한 걸 지금 와서 후회해요? 그건 다만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경주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나 같은 패배일지라도 좀 더 나은 패배가 있는 것이지. 그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움찔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녀는 늘 그에게 반대했다. 그녀는 개인이 늘 패배한다는 것을 자연 법칙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어떤 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이 다해 조만간 사상경찰이 자신을 잡아 처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은밀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믿었다. 여기에는 행운과 술책과 결단력만이 필요하다. 행복이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승리가 있다면 먼 훗날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있을 수 있고 당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은 이미 시체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린 죽은 몸이야. 그가 말했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줄리아가 데리고 했다.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지. 6개월, 1년, 어쩌면 5년 후까지 난 죽음을 두려워해. 당신은 젊고 그래서 나보다 덜 두려워하겠지. 물론 우린 가능한 한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야.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죽음과 삶은 마찬가지야. 그런 말씀을 당신은 저하고 자겠어요. 해골하고 자겠어요. 살아있다는 걸 당신은 즐기지 않을 셈이에요. 이것이 나다.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다리고 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난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하는 것이 저에겐 확고해요. 당신은 살아있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비틀어 가슴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그는 그녀 옷 안에 성숙하고 탄력 있는 그녀의 젖가슴을 느꼈다. 그녀의 육체는 그의 몸 안에 젊음과 생기를 부어주는 것 같았다. 그럼 산다는 걸 좋아하지. 그가 대답했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는 그만해요. 그리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를 작정해요. 먼저 갔던 숲속 공지에 가기로 해요. 오랫동안 안 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오세요. 제가 벌써 계획해놨어요. 기차를 타서 보세요. 제가 그려줄 테니. 그녀는 현실적인 태도로 돌아와 비둘기 둥지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먼지바닥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윈스턴은 체링턴 씨의 상점 위층에 있는 초라한 방을 둘러보았다. 창가에는 널찍한 침대에 낡은 담요와 껍데기를 씌우지 않은 베개가 있었다. 열두 시간이 문자판에 그려있는 구식 시계가 벽난로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었다. 구석에 접는 책상 위에는 그가 지난번에 왔을 때 샀던 유리문진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난로바지에는 체링턴 씨가 마련해둔 양철로 만든 낡은 석유난로와 소스팬 두 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윈스턴은 버너에 불을 붙여 물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그는 승리커피 한 봉지와 사카린 몇 알을 가져왔던 것이다.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실제로는 19시 20분이었다. 그녀는 19시 30분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는 마음으로 불을 지졌다. 의도적이고 이유 없는 충동적인 어리석음이여. 당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 이런 짓이 가장 쉽사리 발각된다. 유리 문진이 접는 책상 표면에 비추어 보이듯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돌았다. 예측한 대로 체링턴 씨는 수월하게 이 방을 빌려주었다. 그는 몇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았던 모양이다. 윈스턴이 정사를 위해 이 방을 빌리고자 한다고 밝혔는데도 그는 놀라기는커녕 불쾌한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막연한 얘기만 하는데 그 분위기가 극히 묘해서 윈스턴의 존재는 눈앞에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사생활이란 참 갑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누구나 때로는 혼자 있을 곳을 원하거든 그런 장소를 가지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누설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예의지. 그는 육신은 사라져 없고 음성만 남았다는 듯한 말투로 이 집에는 문이 두 개 있어 그 하나는 뒤뜰로 해서 골목길로 빠진다고 가르쳐 주었다. 창 밑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윈스턴은 모슬린으로 된 커튼으로 몸을 감추고 밖을 슬쩍 훔쳐보았다. 하늘에는 6월의 태양이 아직 높이 떠있고 햇빛이 가득한 뜰에는 노르만식 건물의 기둥처럼 건장한 검붉은 팔뚝의 여자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대야와 빨래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아기 기저귀 같은 네모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녀는 빨래집게를 입에서 떼기만 하면 힘찬 콘트랄토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염없는 꿈이었네 4월의 꽃처럼 쓰러졌네 눈짓으로 말과 꿈으로 흔들어 내 가슴 아사갔네 이 노래는 지난 몇 주 동안 런던에 유행했다. 이것은 음악국에서 노동계층을 위해 만들어낸 숱하게 비슷비슷한 유행가 중 하나다. 이 노래들의 곡은 사람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운작기란 기계로 작곡된다. 그러나 이 여자는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 지극히 시시한 노래도 아주 즐겁게 들린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와 땅에 끌리는 그녀의 신발 소리 길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방 안은 조용하고 텔레스크린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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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시 생각했다. 몇 주 동안 이곳을 들락거리면 틀림없이 붙잡힐 것이다. 하지만 실내 혹은 손쉬운 곳에 정말 그들 자신의 은신처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컸다. 교회 종류에 갔다 온 후로 얼마 동안 그들은 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 근무 시간이 증오 주간을 앞두고 굉장히 연장되었다. 그때까지는 한 달이 더 남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준비 작업 때문에 누구나 과외 근무를 해야 했다. 마침내 그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숲속의 빈터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약속된 전날 저녁 그들은 거리에서 잠깐 만났다. 늘상하듯 그들이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 때 줄리아 쪽을 거의 보지 않았지만 얼핏 보아 그녀의 안색이 보통 때보다 창백했다. 다 글렀어요. 내일 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속삭였다. 뭐라고? 내일 오후에 전 갈 수 없어요. 왜 못 가? 늘 그렇죠. 이번에는 빨리 시작하래요. 그는 화가 벌컥 솟구쳤다. 그녀를 알게 된 이 한 달 동안 그녀에 대한 그의 욕망의 성격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사실 욕정이 전혀 일지 않았다. 그들의 첫 정사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달라졌다. 그녀 머리칼의 향기, 달콤한 입술, 그리고 살갗의 촉감이 그의 안으로 그를 둘러싼 둘레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그녀는 육체적 필수품으로 그가 원할 뿐 아니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녀가 올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녀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조차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 인파에 밀려 어쩌다 손이 마주 잡혔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살짝 쥐었는데 마치 욕망이 아닌 애정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여자와 살자면 이 정도의 실망은 흔히 있으리란 생각이 들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애정이 솟았다. 10년 동안 결혼해 온 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그러나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얘기하며 살림에 쓸 일용품을 사면서 둘이 거리를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날 때마다 꼭 정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선 그들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날에서야 그는 체링턴 씨의 방을 빌릴 생각이 났다. 그가 줄리아에게 이를 말하자 그녀는 뜻밖에도 쉽게 찬성했다. 그들은 이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자진하여 무덤으로 가는 층계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침대가에 앉아 기다리면서 그는 침대가에 앉아 기다리면서 애정성의 감방을 다시 생각했다. 운명이 결정된 것을 미리 알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기묘하게 여겨졌다. 99 앞에 100이 있듯 예정된 미래의 어느 시간에 죽음이 있다. 인간은 이를 피할 수 없다. 아마 연장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때때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로 그 사이를 단축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층계를 급히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줄리아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출퇴근하면서 들고 다니던 걸 그가 가끔 본 거친 갈색 천으로 만든 손가방을 들었다. 그가 그녀를 안으려고 덤비자 그녀는 급히 몸을 피했다. 손가방을 아직 들고 있었다. 잠깐만 그녀가 말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봐요. 당신은 그 시시한 승리커피를 가져왔겠죠? 그렇겠죠.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으니 치워버려요. 자, 이걸 보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을 열고는 스패너와 드라이버 따위를 끄집어냈다. 그 밑에서 깨끗한 종이로 싼 봉지 몇 개가 나타났다. 그녀가 윈스턴에게 건네주는 첫 번째 봉지를 들어보자 이상한, 그러나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 봉지에는 무거운 모래 같은 것이 들었는데 만지기만 하면 부서져버릴 것 같았다. 설탕이야? 설탕이야? 그가 물었다. 진짜 설탕이에요. 사카린이 아니고 설탕이에요. 그리고 흰빵 한 덩이. 우리가 먹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잼도 한 통, 우유도 한 깡통 있어요. 봐요.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천으로 싸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왜 싸야 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벌써 그 향기가 방 안에 그윽한 것이 훈훈하고 멋진 냄새였다. 이 냄새는 아주 어렸을 때 맡아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도 문이 닫히기 전에 통로에 풍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린 거리에 은근히 퍼지기도 하여 잠시 맡았다가 곧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커피야, 진짜 커피구먼. 그가 속삭였다. 내부당원이 마시는 커피예요. 이게 1kg짜리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소? 모두 내부당원 물건이에요. 그 돼지 새끼들은 없는 게 없어요. 물론 웨이터나 하인들이 슬쩍 하거든요. 봐요. 홍차도 좀 구했어요. 윈스턴은 그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홍차 봉지 귀퉁이를 조금 찢었다. 진짜 홍차군. 흑달귀 잎사귀가 아니야. 요즘엔 차가 많아졌어요. 인도 같은 곳을 점령했나 봐. 그녀도 애매하게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봐요. 30분 동안만 등을 돌리고 있어줘요. 침대 저쪽에 가 있어요. 창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제가 말할 때까지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윈스턴은 모슬린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뜰 아래에는 검붉은 팔의 그 여인이 아직 대야와 빨래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입에서 빨래집게 두 개를 뱉고는 감정을 집어넣어 노래를 불렀다. 시간이 모든 걸 낫게 한다지만 언제나 잊을 수 있다고 말들 하지만 미소와 눈물이 해를 거듭해 내 가슴을 여전히 쥐어짠다오. 그 여자는 시시한 유행가는 다 부를 줄 아는 모양이다. 그녀 목소리는 훈훈한 여름 공기에 아주 멋들어지게 울려퍼져 아늑한 감상을 불러일으켰다. 6월의 저녁이 영원히 계속되고 빨래감이 한없이 나와 기저귀를 널고 노래를 부르며 그 자리에 1천년이라도 있으란다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게 여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당원이 혼자 저절로 노래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기묘한 사실이 떠올랐다.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은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약간 이단적이고 위험한 기벽으로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야 노래라도 부르게 되는 모양이었다. 이제 돌아서도 좋아요. 줄리아가 말했다. 그는 돌아섰다. 그러나 잠시 그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그녀의 나체였다. 그러나 그녀는 옷을 벗지 않았다. 그녀의 변신은 그보다 더욱 놀라웠다. 그녀가 화장을 한 것이다. 그녀는 노동자 구역의 상점에 살짝 가서 화장품을 사온 게 틀림없다. 입술은 빨개졌고 뺨도 불구스레하고 코에도 분을 발랐다. 눈화장까지 해서 더욱 화사해 보였다. 화장이 썩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윈스턴은 이런 것에 대한 눈이 높지 않았다. 그는 여당원이 얼굴에 화장한 것은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외모는 놀랄 만큼 아름다워졌다. 옅은 화장으로 더 매혹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훨씬 여자답게 보였다. 짧은 머리칼, 선모슴 같은 제복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였다. 그녀를 가슴에 앉자 오랑캐꽃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그는 컴컴한 지하실 부엌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녀의 굴속 같은 입이 생각났다. 그녀가 썼던 향수와 똑같은 향기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향수까지 뿌렸군. 그가 말했다. 그럼요. 향수도 뿌렸어요. 다음엔 무얼 할런지 아세요? 진짜 옷을 구해서 이 꼴보기 싫은 옷과 바꿔 입을래요. 스타킹도 하고 하이일도 신고요. 이 방에서는 당원 동무가 아니라 정말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들은 옷을 훌렁 벗고 커다란 마호가니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녀 앞에서 벌거벗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장단지에 툭 튀어나온 정맥과 발목의 얼룩과 함께 창백하고 빈약한 육체를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혼니불이 없었고 그들이 깐 모포도 털이 다 빠져 달아버렸지만 침대가 크고 스프링이 좋아서 그들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빈대야 많겠지만 상관 있어요? 라고 줄리아는 말했다. 요즘엔 노동자의 집 외에는 더블베드를 볼 수 없었다. 윈스턴은 어렸을 때 가끔 더블베드에서 잔 적이 있었지만 줄리아의 기억으로는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잠깐 동안 잠이 들었다. 윈스턴이 잠을 깼을 때는 시계가 거의 9시를 가리켰다. 줄리아가 그의 팔을 베고 자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화장은 그의 얼굴과 베개 때문에 거의 지워졌지만 연지를 바른 볼만은 여전히 예뻤다. 석양의 황금빛 햇살이 침대 끝을 지나 난로를 비추고 그 난로 위에는 물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었다. 뜰 아래의 여자의 노래는 그쳤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망각된 어느 먼 옛날 신선한 여름 저녁 이런 침대에 누워 남녀가 벌거벗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얘기 나누고 싶으면 얘기하고 억지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누워 바깥에 평화스런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평범한 일이었던가 그는 생각해 보았다. 확실히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잠을 깬 줄리아가 눈을 비비고는 팔굽으로 몸을 일으켜 석유난로를 보았다. 물이 반이나 줄었어요. 일어나서 곧 커피를 만들게요. 한 시간쯤 잤죠? 당신 집에서는 몇 시에 불이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23시 30분. 합숙소에선 23시예요. 하지만 그보다 빨리 일어나야 했어요. 왜냐면 에이 꺼져 이 망할 거사. 그녀는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비비 꼬더니 마루에서 구두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2분간 증오 때 골드슈타인에게 사전을 던지듯 방구석으로 던졌다. 뭐야? 그가 놀라 물었다. 쥐예요. 그놈이 구석 틈새에서 콧잔등을 징그럽게 내밀잖아요. 저 밑에 구멍이 있어요. 하여간 조금 놀랐을 거야. 쥐새끼라. 윈스턴이 중얼거렸다. 이 방에 말이야? 사방에 있어요. 그녀는 다시 누우며 무관심한 듯 말했다. 우리 합숙소 부엌에도 있어요. 런던 일부 지역엔 쥐새끼로 가득 찼어요. 그놈들이 아이를 안 무는 줄 아세요? 물고 말고요. 이런 곳에는 엄마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아기를 혼자 못 놔두어요. 굉장히 큰 갈색 쥐새끼가 그래요. 더럽게도 요 놈들이 언제고 그만! 윈스턴이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질렀다. 자기 얼굴이 창백해요. 웬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새끼야. 그녀는 자기 체온을 그에게 확인시키려는 듯 온몸으로 그의 몸을 감쌌다. 그는 바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얼마 동안 그의 생에 수시로 나타나는 악몽 속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악몽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는 어두운 벽 앞에 서 있고 반대편엔 마주보기에도 견딜 수 없는 너무 무서운 것이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이다. 머릿속 한 조각을 떼어내듯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늘 그게 무언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꿈을 깨지만 어떻든 그녀가 말하려 할 때 그가 제지시킨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 쥐가 싫어. 그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그 짐승들이 여기 못 오게 하겠어요. 가기 전에 천으로 구멍을 막겠어요. 다음에 올 때 횟가루를 가져와서 메워버려야지. 이젠 그 공포의 캄캄한 순간도 웬만큼 잊었다. 약간 쑥스러워져서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줄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복을 입고 커피를 만들었다. 소스팬에서 나는 냄새가 어떻게나 진하고 자극적인지 바깥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케어 물을까 봐 창문을 닫았다. 커피 맛뿐이 아니다. 윈스턴이 사카린 시대 이후에 거의 잊어버린 설탕 맛이 금상첨화격이었다. 그녀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또 한 손엔 잼이 든 빵을 들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책장을 그냥 들여다보기도 하고 접는 책상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 낡은 안락의자가 정말 편한지 앉아보기도 하고 재미있다는 듯 어색하게 생긴 12시간 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녀는 밝은 빛에서 더 잘 보려고 유리 문진을 침대 쪽으로 가져왔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아들고 그 부드럽고 빗방울 같은 유리 모양에 다시 감탄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건 그놈들이 잊고 바꿔놓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이지. 100년 전의 메시지야. 누가 그걸 읽을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럼 저기 있는 그림도 100년쯤 됐을까요? 그녀는 맞은편 벽에 붙은 판화를 고개로 가리켰다. 더들지도 모르지 200년은 될 거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제와선 무엇이든 그 연대를 알아낼 수 없게 되었어. 그녀는 그쪽으로 가 그림을 보았다. 여기서 그 쥐새끼가 콧잔등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그림 바로 아래 틈새를 발로 치면서 말했다. 이곳은 뭘까? 전에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교회야. 교회로 사용된 곳이지. 이름이 성 클레멘트 데인 이지. 체링턴 씨가 그에게 가르쳐준 노래 한 토막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얼마쯤 향수에 젖어 노래를 불렀다. 오렌지와 레몬이어 성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놀랍게도 그녀가 다음을 이었다. 그대는 내게 서푼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언제 갚으려나 올드베일리 종이 말하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끝머리는 기억이 나요. 그대 침대를 비춰주는 촛불이 오네. 그대 목을 댕강 자를 돕기가 오네. 암호의 두 짝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올드베일리 종 다음에 또 한 줄이 있을 것이다. 잘만 하면 채린턴 씨가 어떻게 기억해낼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소? 그가 물었다. 할아버지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불러주시곤 했어요. 제가 여덟 살 때 할아버지는 징발됐어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레몬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오렌지는 본 적이 있어요. 껍질이 두껍고 노랗고 둥근 과일이죠. 레몬을 본 적 있어. 그가 말했다. 50년대에는 흔했는데 어떻게나 새콤한지 냄새만 맡아도 침이고요. 저 그림 뒤에 빈대가 있을 거예요. 줄리아가 말했다. 언제고 그걸 뜯어내어 소재를 해야지.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화장을 지워야겠어요. 성가셔. 당신 얼굴에 묻은 루즈도 닦아드릴게요. 윈스턴은 몇 분 후에 일어났다. 방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밝은 쪽으로 돌아서 유리 문진을 들여다보았다. 너무도 신비한 것은 산호조각이 아니라 유리 자체의 내부였다. 한없이 깊으면서도 공기처럼 투명해 보였다. 유리 표면은 마치 하늘의 공룡 같아 그 안에 완전한 대기를 가진 작은 세계를 둘러싼 것 같았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마호가니 침대와 접는 책상식에 쇠로 된 판화 문진 그 자체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진은 그가 들어있는 방이요. 산호는 그 결정체 안에 영원히 고정된 줄리아와 그 자신의 생명이었다.